와 지금 도대체가 지금 이제 3차로 이렇게 따는 거거든? 금리 뭐 와 대박이다 진짜 주름주름이야 완전 엄청 많지? 와 진짜 이거를 뭘로 말을 해야 될까? 완전히 그냥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 느낌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계속 계속 나와 무슨 뭐 샘물 샘물 파면은 이렇게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와 따내도 따내도 끝이 없는 오 대박이네 진짜로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일단은 또 들어가서 따보겠습니다